걸린 그런 사회처럼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은 제가 자주 다뤘습니다마는 오늘도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시사 문제 네 가지를 맞추고 나면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선거 문제를 다룰 건데 제가 여러분 다루는 선거 문제란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정 자료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 가 어떻게 조작됐는가 이런 부분을 거의 4년 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 한 1년 정도는 2023 년도 12월 그리고 1월 무렵에 이제 도둑놈들이란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뭐 거의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태니까 아주 세밀하게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해 하고 올해는 또 차원이 좀 다릅니다 4월 10일 총선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 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정도로 선거가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낱낱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여력이 남으면은 제가 운영하는 그건 공대일리에 좀 체계적으로 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 그렇게 할만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는 쪽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제 뭐 모두가 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0년 이상 득표수 조작을 해왔고 득표수 조작의 중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에 생각해 왔던 것처럼 특정 정당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다른 정당으로 옮겨주는 것이 아니고 늘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더해 주는 방식을 사용해 온 거죠 득표수 조작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항상 국민의 힘은 절반만큼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차이값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표를 더해 주는 방식 그리고 그 표를 더해 주는 표를 유령 사전투표자수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의 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비례대표 정당대표 선거 에서는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표를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인수를 먼저 부풀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개표일날 부풀린 만큼 전부를 다 더해 주는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이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선거인수를 어떻게 부풀려 왔는가는 시골촌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차수열 시작값 플러스 n 마이너스 1 차이값 그러니까 1번을 여러분들 헛수 조작을 하게 되면 만일 조작값이 4면 4개 간격으로 계속해서 1번 2 3 4 5번 6 7 8 9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헛수를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에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선거인수 조작이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시골촌부께서 각 은면동 3500여 개의 은면동에 선거관리위원회가 1시간마다 집계하는 사전투표 1일 차 12개의 누적 사전투표자수 2일 차 12시간의 누적 사전투표자수 합체가 여러분 2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전국 3500여 개의 은면동에서 뭘 찾아냈습니까 등차수열 일정한 간격으로 헛수 가공의 수 유령투표자수를 전산조작으로 만들어낸 증거를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 같으면 거의 전부가 다 여러분들 그냥 사회가 뒤집어질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도 총선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치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일이 계속 될 거거든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나님 말씀처럼 내 동생도 알고 있는데 누군가 뒤집어 주기를 바라고 신경 끌고 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다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해 주기를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손에 피를 묻힐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알 거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도 선출직 공직자를 선관위가 뽑아왔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뽑을 건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참 그게 일당 지배체제가 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우려를 많이 하는 것이고 이제 지금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수뇌부는 걱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체제 하에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리고 일단 누가 덕을 보거나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엄청나게 사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에게 아름다운 선거 공정한 선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으로는 다 이름들 뭐죠 덕표수를 조작해가지고 선거를 사기를 치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선거가 아니고 부패한 선거인데 아름다운 선거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고 살아야 되니까 기가 찬 거죠 정말 사회가 최면에 걸려도 이렇게까지 최면에 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가끔 가다가 댓글에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달라진 게 뭐가 있냐 이렇게 하지만 참 여러 무식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4, 5년 정도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아 선거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됐구나 조작하는 방식은 이렇게 해왔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얼마를 훔쳤구나 이런 게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안 했으면은 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수십 년간 맨날 여러분들 그냥 투표장에 가가 덜러리 서는 것을 아무도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제압이 된 거죠 제압이 됐는데 이제 지난해보다 지금은 더 이제 상황이 열악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이 어떤지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모르시니까 알면 분명히 나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뭐 지금 와서는 이제 사람들이 다 대부분 그런 기대를 접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다룰 의지가 없고 국민의 힘도 마찬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냥 일당 지배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된 겁니다 그런 체제 하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니 일당 지배된 다당 지배 체제이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어느 놈이 되면 뭐 하겠냐고 이렇게 하겠지만 일당 지배 체제가 되면 재산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세금을 때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그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안양지청의 부정선거수사가 시작됐다 저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대통령이 침묵하는데 부정선거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데 선거부정을 지청장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수사하겠습니까 수사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뭐 그런 소식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은 국가를 거의 다 제압한 상태가 됐는데 지청장이 나서가 여러분들 부정선거수사를 한다 4년간 속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간 속았는데 지금도 속으면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계속 속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선거 부분은 시사 문제를 한 4가지 다룬 다음에 선거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감사합니다.